방송일 기준으로 오늘이 첫 촬영한 지 300일 된 날입니다. 와, 진짜? 벌써? 400원 받아야겠네. 그동안 총 18번의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어디 어디 갔는지 기억나시나요? 울릉도 독도 인재. 강원도 삼척. 여수, 여수. 여수를 갔다고 우리가? 여수 언제 갔냐? 누구랑 갔어? 설레먹고 갔어. 에이, 진짜. 에이, 정말. 너무 넘어. 설레먹고 갔어. 에이, 정말. 너무너무. 특힛 한번 하나씩 하나씩 짚어볼까요? 첫 회는 거기잖아요. 단양 아니었나? 첫 번째는. 단양! 그래, 맞아. 단양이야. 단양, 단양. 첫 번째는 단양, 우리 만났었겠죠? 그래, 그래서 내가 거기 떡갈비 맛있다고. 형이 형이랑 윤이 형이 어색했잖아. 근데 진짜 어색했어. 그때 솔직히 말해서 다 어색했어, 나 세윤이 형하고는. 그래서 일부러 막 세윤이 형만 계속 놀린 거지. 라비랑 친한 거 아니었어? 어, 나 얘 생겼네인가? 맞아. 어, 진짜? 이거 아직 안 친한데 어떻게 그때 친해. 지금도 잘 몰라. 그래, 잠깐만. 난 제일 걱정한 게 정훈이 형이지, 사실. 아, 그렇지. 내가 정훈이 형이랑 2, 3, 4회까지는 진짜 주목해 죽는 줄 알았잖아. 근데 정훈이 형이, 그리고 우리 정훈이 형 첫 차례 가면 난 다음에 나 싫어가지고. 나 싫다고. 싫다고. 너, 너가 맘에 안 들었던 거지? 어, 아니, 내가 이제. 누나랑도 뭐가 다르지? 넌 별로였어. 누나가 처음에 딱 보면은 사실 좀. 어, 누나가 미쳤어. 근데 형, 형 첫인상에 좋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었어. 아니에요. 치워주자. 어? 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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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3, 9, 호캉이 아카데미. 인재로 갑니다. 호캉이 아카데미? 정훈이 형이랑 어색한데 손가락받이 다쳤지. 어, 그게 무슨 이유야. 아니, 인재때가 기억이 나. 난 인재도 많이 기억나던데. 나도 그때 많이 좀. 인재때 우리 그거 했잖아. 게임해가지고 이제 음식 맞추는 냄새로 맞추면서. 맞아, 이거 터져가지고 우리 땅바닥에서 그때 주워먹, 정훈이 형이 처음으로 주워먹었잖아. 그냥 정훈이 형은 그때는 나도 먹어야 되나? 약간 이러고서. 맞아, 맞아. 이거 뭐 하는 거야? 너 뭐 하니? 인재가 없어졌는데? 강원도. 강원도. 강원도 위에. 양쪽 위에. 맨 위에. 강원도 글자 써있는데 위에. 강원도. 야, 걔네네. 강원도. 어디인지를 모르게. 어디 써있어? 강원도 써있잖아. 아, 여기 이렇게 크게 있네? 야, 인재. 인재 찾는데. 야, 인재 찾았어? 인재 찾았어? 아, 내가 안 나가기 천만나이다. 근데 여기 지금 말해서 나도 좀, 여태까지 말해서 좀 많이 삐졌었지. 왜요? 우리 그림아가한테. 왜, 왜? 많이 못 먹게 하고. 쪼금 죽음 안 타고 거짓말하고. 나는 너무 배고파, 그쵸? 떡볶아라는 거야. 맞아, 그때. 그래서 세연이 형이. 맞아. 뒷담화 엄청 깠어. 맞지? 기억나지? 아니야. 아니야. 맞아, 아니야. 맞아, 아니야. 맞아, 맞아. 기억나지? 기억나지? 다행히 있어? 나, 나한테는 얘기한 줄 알았어. 베이스 캠프 벽 하나 이렇게 부서졌잖아. 참, 아니야. 얘기를 해야 하는데 인정돼. 그때만 해도 나도 이제 이런, 뭐. 지금 슬랙이 되지만 이런 대형, 대한민국 어떤 그런 멋진 데뷔 때부터 좀. 세연이. 이럴 거면 안 해. 그 얘기 봐. 이게 뭐라고 해? 아니, 아니요. 아니요. 세연아, 모른데이, 모른데이. 세연아, 우리한테 한 얘기가 아니라. 그 얘기 해. 내가 그래도 그리 봐. 이거 우리선 까맣게. 없습니다. 그리 봐. 그리고 사실 이제 세연이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안 해. 그때까지만 해도 서로 이제 알아가는 거 하죠. 그치. 좀 부딪히는 거 하죠.